네, 오늘도 역전의 한방을 노려보겠습니다. 엠베이 골드 신관선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관선입니다. 오늘 날씨 따라서 시장도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를 보면 하락 종목은 더 많은데 그래도 보합을 지키고는 있습니다. 오늘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화만 오르고 반도체 나머지 종목이 힘들어하는데 왜 그런 거죠? 네, 진짜 날씨랑 똑같아요.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뿌옇고. 그래서 오면서 마스크 끼고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환절기에다가 중국 환사 요양이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지수가 건강을 유의해야 되는데 잘 건강하다가 약간의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도 재밌는 거는 전자닉스만 간다는 얘기예요. 전자닉스가 가는 이유는 물론 주말에 삼성전자 보조금 관련된 채택 공식 오피셜이 뜰 예정인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반도체 소보장들이 전반적으로 애매하게 떴다가 아침에 애매하게 떴다가 다 윗골이 닿으면서 쭉 밀리고 있습니다. 차이시는 물량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중국발 악재가 나온 건데 쉽게 얘기해서 그러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비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소재 만드는 회사 아니잖아요. 부품 만드는 회사 아닙니다. 이걸 모든 걸 결합해서 파운드리라든지 전반적인 매몰 랜드를 만드는 업체들이니까 이쪽은 강한 거죠. 완성품이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자동차가 강한,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자동차 완성차는 강한데 부품주가 약하는. 그러니까 부품 관련된 부분에서 제재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 관련된 부분 제재, 미국 상무부에서 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전반적인 밸류체인 업종들이 단기 악재를 맞아버리는 경우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시장은 약간의 기류가 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시황이 계속 달라지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모를 이 악재가 지속될 수 있고 좀 더 과감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서 하나의 종목을 또 발굴해왔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하고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힘든 분위기지만 그래도 역전의 승부사 픽은 믿을만한데요. 에이팩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또 목표가를 새롭게 써주셨잖아요. 그 목표가 2차 목표가 터치를 했고요. 오늘 43%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을 제가 1월부터 해가지고 3월 이제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이니까요. 3번에 걸쳐서 공략을 했고 정말 3월 매매 단골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눌림 나올 때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1차 목표가 기본적으로 다 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공략으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던 게 바로 에이팩트인데 3월 초에 관련된 부분이죠. 테스트 소켓 관련된 부분들 영위할 수 있다. 삼성전자 이슈 붙으면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사실 시간에서 상하가가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이슈만 붙으면 다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에이팩트가 다시 또 부각을 받았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으로 보면 플러스 한 4%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찾아볼게요. 캔들 보면 윗골에 달고 음봉. 그러니까 강했던 종목이 차익신한 물량이 나온다. 중국 관련된 제재가 단기 악재가 좀 발생했다는 거겠죠. 그걸로 뭔가 지금 전반적인 삼성전자 밸류체인 또는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브레이킹에 좀 걸렸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 이 소나기가 얼만큼 지속될지는 저도 모르거든요. 차주 초반에 좀 더욱더 상세한 내용들이 발표된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2차 목표까지 터치했으니까 익절하는 관점으로 보면서 차후에 다시 네 번째로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고요. 중국 관련된 제재 반항 관련된 부분들이 미국 취소가 얼만큼 세부적으로 나올지 이거를 좀 확인하고 보조금 관련된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의 폭으로 나올지 전반적으로 두 가지의 팩트를 한번 체크하고 나서 반도체 다시 갑니다라고 차주에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에이팩트 이렇게 종목 수익 관련된 부분을 리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팩트 지금까지 수익 챙기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수익 실현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역전의 승부사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 로봇입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앞으로 10년 뒤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출현황 100만대 이상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웃는 로봇까지 나왔는데 웃는 로봇이요? 네. 저희 로봇주 승부 어떻게 봐보면 좋을까요? 10년 뒤에는 정말 강산도 변한다고 해서 저도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진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봐도. 근데 뭐 이 부분들이요. 개별적인 이슈.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KNI 시스템이랑 지금 급등 나오고 있고 개별 이슈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주가 평균적으로 이제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개선되기에는 아직은 단기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엔젤로보틱스가 수급을 많이 좀 빨아서 뭔가 블랙홀처럼 빨아먹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좀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이 엔젤로보틱스가 조금은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지 분산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측면에서 오늘은 만큼은 승부 보지 않고 우회의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들 지금은 종목별로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우회의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이 종목 뭐 지금 상한가 안 갔죠? 그렇죠? 어제처럼? 네. 다행이네요. 괜찮습니다. 사실 저 어제 같은 피로옵틱스가 한 20, 30분 전에 오면서 상한가를 들어가 버려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자 오늘 종목은요. 완전히 딴 판을 다시 한 번 가지고 나왔고 이전에 한 번 공략 주기도 했었습니다. 2월 달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종목 말씀드릴게요. 4,520원에 편입하고요. 종목병은요.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 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의 역전의 승부주는 바로 이구산업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종목인데요. 구리 관련 주죠. 어떤 매력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자료를 다시 한 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준비가 되면 자료 한 번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구리 비출금속 과공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가지고 나왔던 CTA 포지션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요. 약 두 달 전에 말씀을 드렸고 월가에서 CTA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프로그램 매매 AI 프로그램 매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지역이 어떤 가격대가 돌파 나오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어떤 가격대가 깨지면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일주일 일 워크는 볼 필요가 없죠. 원위크는 볼 거 없고 원머스 보겠습니다. 한 달. 이게 3월 둘째 주까지의 매집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얼만큼 매수하느냐. 대략 48조 원 규모로 매수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리의 상품 가격에 50조 원 가까이를 월가 CTA 쪽에서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JP모건에서 어제 보고서가 나온 게 뭐냐면 24년도 AI 투자로 인해서 KBS 플랜 증가로 인해서 구리 부족이 심화할 거다. 어떤 신도시 같은 게 이제 뭔가 들어가려면 그 신도시를 뭔가 개발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전봇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전선에든지. 구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이 구선에 바로 구리 대표 테마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제 JP모건 구리 관련주가 지금 JP모건 쪽에서는 구리 관련주를 마켓 투 마켓이라고 마크 투 마켓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단계 진입했다고 하는데 마크 투 마켓이 뭐냐면 재무회계 용어입니다. 시장 가격에 맞추어서 재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 5월 달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AI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JP모건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컴퓨터 관련된 반도체 업종들이 마켓 투 마켓 업그레이드 1단계 진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구리를 지금 다음 타자로 JP모건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했다. 다시 한 번 얘기했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구리 관련주가 뭘 AI 분보다는 크게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절반 가까이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중국 원자재 공급망 무기화로 계속해서 오늘도 마찬가지 10% 감사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요. 2구 산업 좀 오늘 모멘텀 많이 갖고 왔는데 그래서 한 달 전에 CTA가 그렇게 50종 가까이를 매집한 이유가 이런 이유였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거 2구 산업 한 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구 산업 지금 구리 가격도 치솟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수요도 증가하면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바로 가격 전략 살펴볼게요. 네, 뭐 부담없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한 번 볼 수 있으면 보는데 차트가 딱 보면요. 조금 뭐랄까요. 좀 이제 거의 한 1년 동안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상황이고 행보 엄청나게 행보하고 있죠. 절대 부담없는 가격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사실은 가지고 나왔고 이때 가지고 나와서 수익 실험을 한 번 했었는데 이때는 구리 관련된 모멘텀으로 간 것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초전도체로 엮였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어쨌든 수익 실험을 하긴 했는데 이 종목을 이제부터 구리 모멘텀으로 보자. 1차 목표 가격 좀 더 가까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을요. 이전에 박스권 상단인 5천원 선을 말씀드리고요. 이 5천원 선이 돌파 나오면 2차 목표가는 5,900원 선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하단 추세 라인의 끝자락이죠. 4,100원 선을 말씀드릴 테니까 4,100원 선이 깨지지 않으면 이 종목은 제가 보다 중장 긴적인 관점으로도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 JP모건의 마크2 마켓 제1단계 진입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작년 5월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JP모건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리가 과연 그게 통할지 여러분들 2구 산업을 통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2구 산업 1차 목표가는 5,000원 2차는 5,900원 손절가는 4,1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인데요. 전문가님 또 뵙고 싶은 분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제 뭐 말씀드린 내용 다 설명을 드려가지고요. 오늘 사실은 제가 오늘 주요 말씀드리기 싶은 게 국내 반도체 특히 이제 전자닉스는 괜찮은데요. 소구장들이 이제 장비 관련 제재 관련된 부분 나왔잖아요. 세부안이 아마 다음 주 초반에 공개될 예정인데 그 관련돼서 조금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좀 유의해야 할 때 반도체 소부장 리스트를 한번 추려서 녹색 밴드,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네이버에 신광석 주식 또는 신광석 무료 밴드라고 검색하시면요. 무료로 가입 가능하시니까요. 저녁에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종가 배팅을 향해 달려봤습니다. 엠뱅오드 신광석 매니저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